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살펴본 것은 그죠. 그럼 우리가 12연기를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 문제입니다. 그죠. 12연기를 그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12연기는 그죠. 우리가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문구조인데 이 12가지 각지 전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구조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공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전통적으로 12연기는 우리가 무슨 가르침이라고 이해합니까 3세 양중인과. 들어보실죠. 그죠 3세 양중인과라는 말 들어보실죠 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를 쓰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됐죠. 그죠. 이제 북방불교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초기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초기경에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12연기를 3세 양중인가로 이해해야 되는가.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고민을 해가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번에 상용적인 인과에 번역하고 하면서 그죠. 물론 아비담므 길라잡이 할 때도 그랬지만 저희도 결론이 뭔가 하면 3세 양중인과로 봐야 된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됐죠. 저의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초기경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초기경을 보면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죠. 그거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 첫째고 둘째는 모든 상자부 불교였잖아요. 상자부 청정도론을 위시한 모든 상자부 불교 주석서나 이런 논서나 이런 전적에서 당연히 뭡니까.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로 서라고 있다는 것.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르는 북방불교. 북방불교의 그거는 아비담므 구사론이 어쨌든 북방불교 교학의 대성불교든 우리가 소성이라 하든 북방불교의 모든 교학의 토대는 어쨌든 아비담므 구사론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이 우리 특히 대성의 대논사 옛날 중국의 큰 선생님들이 소성소성해서 하면서 서류를 체육을 소성소성해서 하면서 비하했지만 결국은 이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정형구로 딱 내려올 말이 있잖아요. 뭐겠습니까. 그렇죠. 9.4.36이죠. 그죠. 구기세험으로 보면 맞죠. 9.4.36인데 이 선생님들은 구기세험을 몰라서 그랬는가. 9.4.8이라고 그랬어요. 9.4.8 아닌데 그죠. 또 헷갈리게 되죠. 제가 웃으게 소리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정형구로 뭐라고 그랬는가. 9.4.8.6.3 이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사론을 8년 배우고 유식을 3년 배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9.4.8.6.3입니다. 이거 우리 북방불교에서 다 내려오면 우리 한국에서도 노선인들한테 다 여쭤보십시오. 그렇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우리 불교 교학은 있잖아요. 토대가 뭔가 하면 9.4.8.6.3이라. 그럽니다. 저도 출구해서 들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성불교를 제대로 하려 하면 구사론을 8년 배우고 유식을 3년 배워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웃기지 않습니까. 대성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를 무려 8년이나 배워라 그랬어요. 구사론은 소성불교의 실체죠. 그렇죠. 그 소성불교의 실체는 구사론을 무려 8년이나 배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그거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9.4.8.6.3.1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으로 하는 데는 우리 그렇죠. 유식에서 3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식은 그것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뭡니까. 대성 아비달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비달마를 배우기 위해서는 몇 년이나 공부하라고요. 11년. 옛날에 뭡니까. 1억 종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뭡니까. 교학을 전부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몇 년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15년 이력 과정이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건 다 들었죠. 그럼 이 15년 가운데서 아비달마를 몇 년 공부하라고요. 무려 11년을 아비달마 공부하라는 겁니다. 소성 소성했었던.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유식은 우리 대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아비달마처럼 다 소성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달마를 유식을 뭐라 불렀습니까. 권대성이라 했습니다. 권대성. 그렇죠. 대성인 것 같지만은 진짜 대성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이비대성 혹은 반주만 대성인 것. 그걸 권대성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하고 그랬죠. 그렇죠. 유식을 그래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야기 자꾸 부르지는 거죠. 뭡니까. 우리가 그렇죠. 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렇죠. 소성이라 불리는 그렇죠. 그 다음에 권대성이라 불리는 이걸 무려 11년을 공부해야 된다고. 옛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 큰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운데 그래서 그렇죠. 제가 왜 이걸 강조했는가 하면 이 가운데에서 이 세릴처유부에서는 그렇죠. 이 12연기를 뭐라 이야기했겠어요. 세릴처유부에서 대표적으로 뭐라 이야기했겠어요. 삼세양중인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북쪽에서도 삼세양중인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남북방 모든 아비달마에서 12연기는 삼세양중인과라고 결론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초기경 있잖아요. 초기경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놔두고 봐도 이거는 뭡니까. 삼세양중인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유식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궁금 안 합니까. 궁금 안 합니까. 넘어갑니까. 궁금하죠. 그렇죠. 그럼 유식에서 삼세양중인과를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유식에서는 이세일중인과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이세일중인과. 됐죠. 이거 좀 이따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식에서는 이세일중인과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 성유식론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성유식론에서 우리 현장선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세일중인과만 이야기하면 삼세인과는 자동적으로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됐죠. 금생내생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생이 가면 그 앞에 거는 전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금생내생 이세만 이야기하면 이세라는 것은 금생내생이거든요. 금생내생 이세만 이야기하면 삼세는 자동적으로 이야기해버리는 거다.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차하게 삼세를 이야기할 필요 없다. 이세만 이야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세일중인과는 결국은 이야기하면 삼세양중인과와 그 내용으로 볼 때는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식에서는 중심이 아리아식의 식 전변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이세에 걸친 일중인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는 결국은 삼세인과 삼세양중인과와 같은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유식론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먼저 삼세양중인과가 모든 불교에서 말해주고 있는 정설이다. 물론 모든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예를 들어서 반야중간에서는 공연기를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연기인가 뭔지 그렇죠. 제대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교학적으로 볼 때 있잖아요. 법의 입장에서 교학적으로 볼 때는 영기는 삼세양중인과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 모든 불교의 정설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삼세양중인과를 토대로 한 12영기 구조를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 외울 겸에서 한번 적어봅시다. 무명. 그렇죠. 두 번째는 행, 세 번째는 식, 네 번째는 명색, 다섯 번째는 육입, 여섯 번째는 촉, 일곱 번째는 수, 여덟 번째는 애, 아홉 번째는 취, 열 번째는 유, 그 다음에 열한 번째는 생, 그 다음에 열두 번째는 노사. 됐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부가 열두 개 각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12연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됐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쭉 제가 이건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이래서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또 자랑 또 조금 하고 왜 자랑합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봐주십시오. 인내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주목해 볼 것이냐. 이것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는 유와 생에 대해서 먼저 주목을 해봅시다. 생은 원어로 자 띠입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하면 자 띠라고 해요. 자 띠라는 것은 이거는 한 생에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한 생에 최초로 태어나는 것을 여기서는 자 띠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영어 BTS 사진 있잖아요. 세계 최고 권위 있는 사진을 보면 거기서 자 띠는 버스. 됐죠. 혹은 리버스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서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나온다면 버스라는 건 뭡니까. 한 생에 최초로 태어난 것을 우리는 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 띠는 예외 없이 한 생에 제일 처음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중국에서 생은 뭡니까. 태어난 것도 되지만은 또 뭐가 됩니까. 생멸에서 일어나는 것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생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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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생멸의 생은 원어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생멸의 생은 우리 우다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뜻은 모르더라도 우다야하고 자 띠는 보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죠. 그렇죠. 실제로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우다야는 일어남이고 일어난다는 말이고 생은 뭡니까.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연기의 생은 예외 없이 한 생의 최초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이 한 생의 최초에 태어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어느 각지에서 생이 바뀌는가 지금 이걸 우리가 한번 사유를 해보는 겁니다. 됐죠.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3세 양중인가를 그랬잖아요. 그러면 3세가 어디에서 걸리는가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됐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으면 되죠. 그러면 이 생이 한 생의 최초에 태어난 것이라면 여기서 한 생이 바뀌죠. 됐죠.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명한 모 교수가 이걸 전부 또 이상한 유식식으로 이 생을 이상하게 설명해서 그리고 우리가 학림에 와서 우리 학인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저는 어쨌든 그래서 해서 이런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다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사진 찾아보라고 다 인가를 받았거든요. 똑똑한 선생님들 많아요. 그런데 교수가 와서 또 이상한 걸 하니까 그죠. 그거 아니다. 여기서 잣띠는 한 생이 태어나는 거다. 그 외에 뜻은 없다. 이러니까 자꾸 뭐라고 해서드려요. 그래서 그죠. pts사전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를 갖고 그죠. 이거 보라고 막 이렇게 들이대니까 그죠. 그 교수님도 지금 교수니까 그죠. 아 다 당차지요. 그죠. 사전이라고 다 믿을 거 없다. 하하하하하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는 그렇지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pts사전은 뭡니까. 세계에서 최고군이 있는 사람. 빨리 사전하면 거의 100% pts사전 다 봅니다. 최고군이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통일된 건 건 지금 한 8, 90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1910년인가 20년인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80년 90년 동안 온 세계에서 인간을 다 받은 건데 그죠. 사전이라고 꼭 믿을 거 없다 이러면 뭡니까.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래갖고 어쨌든 교수님이 생태를 많이 당했는가 봐요. 좀 그렇다 합시다. 그건 놔두고 그죠. 이런 이야기 나면 그죠. 좀 우사스러운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아주 심통이 고약하지 그죠. 재밌자고 하는 겁니다. 재밌자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뭡니까. 유와 생 사이에는 한 생이 게재됩니다. 됐죠. 그래서 한 생이 여기서 바뀝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세니까 그죠. 한 생이 어디 게재되는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 생이 어딘가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죠. 행과 식 사이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행과 식 사이에 한 생이 게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남북방 모든 불구에서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은 여기서 그죠. 모든 특히 상자분 주석에서는 이 식을 재생연결식으로 설명합니다. 재생연결식이라는 게 뭡니까. 한 생의 최초의 아름 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고 하죠. 그죠. 됐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게 경에서도 이 식을 이야기할 때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아 이것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큰일 났네. 그래서 나온 김에 그죠. 우리가 한번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네.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 그죠. 자. 256쪽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서 아름 마리가 재생연결식이라는 것을 여기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56쪽 켰죠.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딴 걸 놔두고 그죠. 거기서 두 번째 문단 있죠. 두 번째 문단 보면 여기서 아름 마리가 출연한다는 찾았죠. 네. 이런. 윈야나사 아와깐티 호띠를 옮긴 것이다. 그런데 디가 니까야 대인연경에서 에 안한다요. 만일 아름 마리가 못해들지 않았는데도 정신물질이 못해서 발전하겠는가라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아름 마리는. 아름 마리가 최초로 못해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름 마리. 이게 12연계에서 식연식하고 명색이 있잖아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고래하면서 지금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안한다요. 만일 아름 마리가 못해들지 않았는데도 정신물질이 못해서 발전하겠는가. 그러니까 여기 아름 마리는 뭡니까. 재생연결식 맞죠. 최초의 아름 마리 맞죠. 못해드는 거. 이렇게 출처가 나온다는 겁니다. 등등해서 나중에 시간 되면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해서 식은 경으로 볼 때 있잖아요. 경으로 볼 때 이 식은 앞에도 쭉쭉쭉 있습니다만 이 식은 재생연결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다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미 주석서가 아니라 이미 경에서 이 식은 한생의 최초의 아름 아리로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식을 한생의 최초의 아름 아리 즉 재생연결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경뿐만 아니고 남북방 모든 주석서 문헌이나 아비달마에서는 당연히 이 식은 재생연결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명행은 전생이 되죠. 그렇죠. 식은 한생의 최초의 아름 아리가 되고 거기서 식, 명색, 육입, 촉수, 해치, 유는 검생이 됩니다. 현생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유를 조건으로 해서 내생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생은 내생이 되죠. 당연히 내생입니다. 그렇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몇 생이 걸립니까. 3생이 걸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전문 그거로 3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세. 그렇죠.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들어봤어요. 12연기를 제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왜 3세냐. 똑부러지게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경우는 잘 못 봤죠. 그렇죠. 물론 3세 양중근을 하면 여기서 걸린다. 이런 이야기는 다 하지요. 그렇죠. 하는데 왜 여기서 3세를 나눠야 되는 거. 그건 이야기는 아무도 안 했죠.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세가 걸립니다. 이제 3세가 걸리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무명은 우리 좀 이따가 보겠지만. 그렇죠. 우리 사승제를 모르는 것. 항상 이래 됩니다. 그렇죠. 불구해서 모른다 하면 뭡니까. 사승제 모르는 거. 깨달았다 하면. 사승제를 깨달은 거.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명은 사승제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이제 결국은 여기서 보면 생노사가 이것이 맨 마지막 결과잖아요. 그렇죠. 특히 노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뇌가 거듭거듭 흘러가는 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생노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무명은 원인이라 해야 됩니까. 결과를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죠. 애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스나 노냐. 원인이냐. 결과냐. 똑 떨어져야 됩니다. 생노사. 우리 다시 태어나고. 그렇죠. 괴로움을 받는 무명이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당연히 원인이죠. 생각을 그 뭐 있어요. 맞죠. 원인입니다. 그러면 행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행은 제가 아까 우리 읽을 때 의도적 행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행의 네 가지 의미 전에 했죠. 그렇죠. 그렇죠. 제일 넓은 의미로는 일체 위법을 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온의 심리현상들. 그렇죠. 오온의 네 번째 세수행이고 행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십이 연기에서 쓰라고 있는 의도적 행위라고 했죠. 의도적 행위가 뭡니까. 업이죠. 그렇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행은 제가 그래서 의도적 행위로 옮기고 있고 모든 주석에서 다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업입니다. 됐죠. 그러면 의도적 행위나 업은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네. 네. 당연히 원인이죠. 그래. 업이 원인이 돼서 과보를 받잖아. 아이고 나 참 그렇죠. 업을 지으니까 그 과보로 태어나고 과보를 받는 거잖아요. 아 선생님들이 왜 이랬을까. 너무 머리를 팍팍팍 쓰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특히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머리를 팍팍팍 쓰는 것 같으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지도 안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행도 어떻게 됩니까. 인입니다. 무명도 당연히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업은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한생의 최초에 태어난 재생결식은 이거는 인으로 봐야 됩니까. 과로 봐야 됩니까. 과로 봐야 된다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과로 봐야 됩니다. 한생의 최초로 뭔가 탁 태어났다는 것은 불교식으로 예약한 이전에 지었던 업의 결과로 한생의 다음생이 태어나는 거죠. 듣고 보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 최초의 재생연결식은 과보입니다. 그래서 과보로 나타난 마음 이렇게 합니다. 아비달마에서 특히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우리 마음 이런 걸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 마음 중에 제일 우리가 중요하고 그렇죠. 골치 아픈 마음이 뭡니까. 업을 짓는 마음이죠. 맞죠. 우리 마음은 물론 심소법들이 도움으로 그래 하지만 업을 짓습니다. 그렇죠. 업을 짓는 순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됐죠. 그걸 우리는 업을 짓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업을 짓는 마음은 업은 또 크게 두 가지 업이죠. 두 가지로 나누죠. 뭡니까. 그렇죠. 선업 불선업.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마음 입장에서 볼 때는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업을 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업이 왜 겁납니까. 우리가 업 업 업 하고 그렇죠. 업을 두려워해 두고 겁을 내야 되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업은 반드시 뭐를 가져옵니까.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업을 중요시하고 겁을 내잖아요. 그렇죠. 됐죠.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어떤 아비달마에서도 어떤 불교에서도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렇지 않으죠. 업과 과보의 관계가 제일 우리 강조하고 있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업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럼 이 과보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과보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됐죠. 고래 부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현미경을 딱 들여서 살펴보면 업과 과보의 관계와 관계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 부릅니다. 됐죠. 상자부 아비달마에서 그를 부릅니다. 굉장한 이야기들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도에 있을 때는 그렇죠. 인도에는 불교를 모르니까 교수들이 이것도 하는 설명을 못 해주셔서 우리가 산서클리티 보고 영어로 된 거 보니까 끙끙끙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미얀마 가서 확 한마디 듣고 다 풀릴 뻔 있어요. 그렇죠. 아비달마 나라니까. 그래서 스님들한테 쉽게 전달해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업을 짓는 마음. 그런데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그럼 이 유익하던 해로운 업을 짓는 하면 그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부류는 뭡니까. 이 업과 과보와 관계없이 자국만 하는 마음. 그러면 보기를 한번 들어봐라. 자국만 하는 마음의 대표적인 보기가 누입니까. 뭡니까. 아라한. 됐죠. 아라한은 그렇죠. 뭡니까. 더 이상 아라한 되면 업도 안 짓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라한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거는 업이 아닙니다. 왜. 아라한에 대해서 모든 번뇌가 멸었기 때문에 그때 짓는 그 행위는 과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됐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마음은 다르게 뭔가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자국만 하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대표적인 것이 아라한의 마음입니다. 아라한의 마음은 자국만 하는 마음. 그래서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렇죠.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자국만 하는 마음. 와. 이것만 그렇죠. 이해해도 그렇죠. 아비다마 길라자비 이런 거 읽으면 눈이 벗쩍 띕니다. 그렇죠. 아비다마 길라자비 꽉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책입니다. 또 책 선수 좀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재생연결식은 이 네 가지 마음 중에는 당연히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전에 지었던 여러 업들 가운데 그렇죠. 어떤 큰 업의 영향으로 그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결정됐죠. 그렇죠. 그러면 또 궁금 안 합니까. 그러면 내가 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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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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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업을 지었죠. 그럼 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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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생은 다 놔두고 그렇죠. 바로 전생만 봅시다. 그렇죠. 바로 전생 보면 내가 7, 80년 살았다. 7, 8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업을 짓겠어요. 엄청난 업을 짓겠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업들 가운데서 어떤 업의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결정이 될까. 궁금 안 합니까.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이거는 정말로 억수로 궁금하죠. 그렇죠. 하 참. 저도 아비담므 길라잡이 보고 이거 보고 눈이 번 명니다하더라고요. 그게 timeframe 슬슬통이 돼서 어디 가서 잘 풀어 벗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우리 불그신자 여러분 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억수로 많은 업을 짓는데 이 업 가운데 어떤 것이 내생을 결정할까. 그렇죠. 내생의 내가 그렇죠. 예를 들면 그치 이렇게 보면 인간으로 태어난 지옥에도 태어나는 그렇죠. 동물로 태어난 천사 bitten.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수많은 업이 있는데 그중에 무엇이 결정할까. 와 궁금하지요. 그래서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이런 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표적인 거로 강력한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강한 업을 지었으면 그거는 반드시 뭡니까? 내생을 결정하는 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게 조금 감이 잡히죠. 그건 뭐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중업이 극선업이 있고 극악업이 있겠죠. 극자가 들어가면 제일 강한 거잖아요. 극선업이나 극악업을 지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시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업의 과보가 다음 생의 재생연결식을 결정하겠죠. 됐죠? 상식적입니다. 그러면 극악업이 뭡니까? 불구에서 뭐를 극악업이라고 합니까? 살생이 아니지요. 오 무관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다 들어봤습니다. 은사 선생님한테 다 들어봤습니다. 오 무관업을 극악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무관업 중에 하나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내생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곳에 재생연결식을 받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무관지옥에 재생연결식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최초의 아름아리가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무관업이 뭡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성가를 파하고 다 아시죠? 그죠?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지으면 이 과보로 뭡니까? 반드시 내생의 무관지옥에 재생연결식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됐죠? 그래서 극악업이라고 합니다. 오 무관업을. 그러면 그 반대되는 게 뭡니까? 극선업이 있겠죠? 뭐가 극선업일까요? 이 극선업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고? 내생에 반드시 선처에 태어나겠죠. 그죠? 됐죠? 그럼 뭐가 극선업일까요? 선정? 선정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과위를 정득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예류일레 불안. 아란은 다시 안 태어나니까 말할 것도 없고. 예류일레 불안과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어디에 태어납니까? 반드시 선처에 태어나잖아요. 인간천상.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천상이에요. 됐죠? 됐죠? 그래서 과위를 얻으면 이건 뭡니까? 성자가 되어버리면 반드시 선처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극선업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극선업으로 아비담마 길라자베에서 들고 있는 게 바로 스님이 이야기한 선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예사로 그냥 참선하는 그게 아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본산매라고 합니다. 본산매가 뭔가 하면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대표되는. 물론 이 사선 안에는 공부민체, 식무부지, 무소유체, 비비상체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중에 하나를 정득하면 아직 못 깨닫았을지라도 내생이 어떻게 됩니까? 선처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 인간이 한 평생을 살면서 극악업을 지을 확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딴 걸 모르도 아버지, 어머니 죽이는 것은 극악업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은 정말로 예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다면 반드시 어디에 납니까? 신문에 나죠? 그렇죠? 신문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가 죽인 것은 반드시 신문에 납니다. 그것도 알단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죽인 것은 극악무도한 놈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신문에 나도 제법 크게 하잖아요. 그렇죠? 열렸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신문에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극악업을 지을 경우는 거의 없고 극선업도 지을 경우는 우리 출가자니까 산매에 이래서 하는 거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의 강한 것이 내생을 결정하겠죠? 됐죠? 그 두 번째가 뭘까요? 와, 궁금하죠? 이걸 말씀 안 드립니다. 저도 좀 튕 가야 되겠어요. 막 다 궁금해 죽겠다. 궁금해 죽겠다 이러면 아비담마 길라자비 5장의 업부분을 보십시오. 됐죠? 제가 이렇게 칭찬하기까지 말씀드리잖아요. 아비담마 길라자비 5장의 업부분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됐죠? 오늘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생연결식은 다른 말로 보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인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인이냐, 과냐. 이렇게 본다면 무명행은 우리가 원인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인이었습니다. 그럼 식은 당연히 그렇죠? 예전에 지은 여러 업의 과보로 나타난 것이니까 당연히 과랍니다. 그러면 식과 함께 일어나는 게 뭡니까? 명색이죠? 그렇죠? 우리 명색은 뭡니까? 수상행식이 명이고 색이 색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입니까? 명색이라고 하잖아요. 됐죠? 그래서 명은 수상행식, 그 다음에 색은 색이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상행식을 넣어버리니까 함께 일어난 식은 벌써 따로 독립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색의 명은 수상행식 네 가지를 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연기에서 명은 뭐겠습니까? 식이 빠진 겁니다. 무슨 말 하는 거 알겠죠? 왜? 식이 이미 독립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12연기에서 명은 수상행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이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명색은 인이겠어요? 과겠어요? 괴로움의 원인이겠어요? 이건 뭡니까? 결과겠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식이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일어나는 명색도 뭡니까? 당연히 과입니다. 됐죠? 그렇죠? 당연히 과고. 그 다음에 명색이 더 현현된 걸 우리는 유깁이라고 하죠? 맞죠? 색은 뭡니까? 안이비설신의 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명색이 더 발달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유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유깁도 뭐겠어요? 인이게서 과겠어요? 당연히 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유깁이 있으면 유깁하고 대상이 서로 접촉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찰라찰라 우리 마음은 유깁을 통해서 대상과 접촉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감각접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촉은 인이겠어요? 과겠어요? 당연히 이것도 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일어나는 느낌은 인이겠어요? 과겠어요? 이것도 당연히 과입니다. 느낌은 그냥 바둑치면 감각접촉이 일어나면 느낌은 반드시 일어나면 반드시 들이잖아요.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과입니다. 그러면 갈 애는 인이겠어요? 과겠어요? 그렇죠? 이것까지도 아무도 안 놔두고 이것까지도 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무식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갈 애는 뭡니까? 이거 우리가 원인인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사성계에서 갈 애가 뭡니까? 그 집은 원인이죠? 그 집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 갈 애잖아요. 그렇죠?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입니까? 과냐 하면 이거는 당연히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럼 취는 뭡니까? 취착은. 취착이 뭐냐면 가래가 더 여물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현연된 것을 취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취는 인이겠어요? 과겠어요? 당연히 인입니다. 그렇죠? 과래하고 같은 과기 때문에. 당연히 인입니다. 그러면 이 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남북방에서 똑같이 공통되는 것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남북방에서 똑같이 특히 북방설의 제휴부에서는 이 유를 업으로 봅니다. 됐죠? 행과 같은 거로 봅니다. 행은 전생이고 이거는 검생에 짓는 업을 유라고 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유는 인이겠어요? 과겠어요? 당연히 인이죠. 업인데. 그렇죠? 업인데 당연히 인이죠. 그렇죠? 이것도 인입니다. 그러면 내생의 생이 됩니다. 이 생은 인이겠어요? 과겠어요? 당연히 과죠. 그렇죠? 이 HU라는 원인의 결과로서 과보로서 내생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과입니다. 그럼 늙음 죽음은? 이것도 당연히 뭡니까? 늙음 죽는다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과보입니다. 과보. 됐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개 다 과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뭡니까? 인이고. 됐죠? 이 다섯 개는 과고. 그렇죠? 이 세 개는 또 인이고 이 두 개는 과고. 됐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인과 인과. 이렇게 반복되면서 흘러가죠. 그렇죠? 인과 인과. 인이 몇 번입니까? 두 번. 과가 몇 번입니까? 두 번. 그렇죠? 그래서 인이 두 번과가 두 번 인과. 인과로 흘러간다. 이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양중입니다. 양은 두 양자입니다. 양중은 거듭된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삼세에 걸쳐서 두 번 거듭된다. 됐죠? 두 번 중복된다. 중복된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두 번 중복된다. 뭐가 두 번 중복됩니까? 인과가 두 번 중복되죠. 그렇죠? 그래서 인과. 그래서 이거를 삼세 양중 인과라고 합니다. 다 되어버렸죠? 그래서 12연기는 기본적으로 삼세 양중 인과를 이야기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12연기 각지는 삼세에 걸쳐서 인과 인과로 인과가 두 번 거듭되는 거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12연기를 삼세 양중 인과라고 한다. 이랬으니까 명백하게 되어버리죠. 그렇죠? 이해까지 다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출발은 어디부터 합니까? 다른 데부터 다 할 수 있지만 제일 분명한 것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렇죠? 제일 분명한 건 뭡니까? 한생에 최초로 태어나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그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한생이 갈라집니다. 됐죠? 그래서 유와 생사에는 당연히 뭡니까? 반드시 이거는 한생이 갈라져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행과 식 사이에서도 아까도 봤지만 여러 초기경에서 이 식을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를 보고 모든 주석서에서는 당연한 거로 남북방 모든 주석서에서는 당연히 이 식을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상자부식으로 이야기하면 재생연결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서 세가 생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생, 금생, 내생. 됐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삼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걸 원인이냐? 인과를 따지는 우리는 관점이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이냐? 괴로움이라는 결과냐? 이거로 따져됩니다. 됐죠? 우리 인과를 따지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괴로움, 왜냐하면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문구조잖아요. 생, 노사로 대표되는 이 괴로움의 이거를 중점으로 해서 볼 때 무명과 행은 당연히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됐죠?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 명체, 육입, 촉수는 이 괴로움이 우리 실제로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괴로움이 실제로 우리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생, 노사이라면 이거는 개념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법이 아닙니다.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으죠? 그런데 이거를 법으로 환원시키면 뭡니까? 생, 노사라는 것을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흘러가는 거로 법으로, 아비담마의 담마로 보면 뭡니까? 그게 바로 식, 명체, 육입, 촉수라는 겁니다. 이건 다 법이죠.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법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죠? 그래서 생, 노사, 삶의 진행, 흐름은 다른 말로 하면 식, 명체, 육입, 촉수로 흘러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는 당연히 과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봐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삶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가래, 취착, 후유라고도 그러고 다른 말로 업이라고도 그러면 되죠? 애, 치유는 당연히 이건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죠? 그래서 이걸 인이라 보고 다음 생이 뭡니까? 생, 노사는 과로 봅니다. 그래서 인과, 인과가 두 번 거듭되기 때문에 삼세, 양중, 인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이 설명은 어쨌거나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은밀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우리 책의 도표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생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됐죠? 그렇죠? 그래서 264쪽에 보면 삼세, 양중, 인과에서 도표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명, 행, 식, 명, 색에서 생, 노사까지 되어 있고 그걸 삼세를 나눠 놨죠.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에 나눠 놨죠. 그렇죠? 그 줄을 어디다 꺼놨습니까? 현재, 미래는 유와, 생 사이고 과거와 현재는 행과, 식 사이고 되어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에서도 느낌과 가래, 수와 애 사이에 줄이 꺼져서 식, 명, 색, 육입, 촉수는 다섯 가지 현재의 결과고 그렇죠? 그 다음에 HU는 현재의 원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생, 노사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옆에 20가지 형태 및 4가지 물이 해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분명히 옆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과거 되고 무명 행 두 개만 되어있죠? 그렇죠? 그런데 옆에는 20가지 형태 및 4물이 해서 몇 개라고 되어있어요? 다섯 과거의 원인들, 다섯 가지로 되어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체로 보면 원인은 몇 개입니까? 전체적으로 원인 다섯 가지죠? 무명 행, HU.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청정도론에 설명이 되었다고 제가 다 소개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생에는 무명 행만 있는 거 아닙니다. 무명 행, HU가 다 있습니다. 한 생에서 원인이 되고 그거로서는 그렇죠? 그런데 무명 행은 전생에 더 강한 거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 행을 전생의 원인으로 들고 있고 그다음에 HU는 금생에 더 강한 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계에서도 괴로움의 원인 하면 갈래만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거기도 무명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현생에 강한 원인을 들다 보니까 갈래를 들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생의 다섯 가지 원인으로 볼 때는 HU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지만 이걸 전체 다로 이야기할 때는 원인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에도 원인이 다섯 가지고 무명 행, HU고 됐죠? 금생에도 원인은 무명 행, HU 다섯 가지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옆에 다섯 가지 과거의 원인들, 다섯 가지 현재의 원인들 이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과거의 원인들에 대해서 1, 2, 8, 9, 10 되어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번호입니다. 1번, 2번은 뭡니까? 바로 옆에 무명의 1이죠? 2는 의도적 행위죠? 됐죠? 그럼 8, 9, 10은 뭡니까? 그 옆에 보면 가래가 8번이죠? 9는 치착이죠? 10은 존재죠? 그래서 1, 2, 8, 9, 10 해난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면 무명 행, HU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섯 현재의 결과 해서 이 현재의 결과는 3, 7이죠? 현재의 결과는 식명체 규격 촉수죠? 그렇죠? 그 다음 또 가시에서 다섯 현재의 원인이 돼서 8, 9, 10, 1, 2 되어있죠? 8, 9, 10은 바로 그 옆에 HU고 그렇죠? 1, 2는 뭡니까? 위에 무명하고 의도적 행위, 무명 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원인으로서는 8, 9, 10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8, 9, 10을 앞에다 넣어놓고 1, 1을 뒤에 한 겁니다. 됐죠? 전생의 원인으로 할 때는 무명 행, 1, 2가 더 강하기 때문에 1, 1을 앞에다 넣어놓고 8, 9, 10을 뒤에 낸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다섯 미래의 결과 해놨고 여기는 뭘 해놨습니까? 지금 3에서 7까지로 해놨죠? 됐죠? 그 미래의 결과는 생노사인데 이 생노사라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고유 성질을 가진 법으로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식명체 규격 촉수라는 겁니다. 됐죠? 그게 3번에서부터 7번까지잖아요. 됐죠? 생노사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볼 때는 생노사가 뭡니까? 식명체 규격 촉수라는 3에서 7가지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전체 다를 보면 뭡니까? 연기에는 20가지가 개입된다고 이래 보는 겁니다. 됐죠? 무슨 말하고 알죠? 무슨 말하고 알죠? 왜냐하면 과거의 원인은 한 번 다섯 가지잖아요. 무명 행인데 무명 행, HU 넣어야 되고 현재의 결과는 식명체 규격 촉수 다섯 가지고 현재의 원인 다섯 가지는 HU 무명 행이고 또 미래의 결과는 뭡니까? 생노사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뭡니까? 식명체 규격 촉수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됐죠? 그렇게 법수로 보면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하니까 뭡니까? 스물 개. 됐죠? 그래서 스물 형태 및 사물이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무리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 전체는 스물 가지가 개입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세 가지 연결 세 가지 연결은 알죠? 그렇죠? 행과 식 사이. 그렇죠? 그다음에 수와 애 사이. 유와 생 사이. 거기서 뭡니까? 이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 회전. 그렇죠? 그래서 오염원들의 회전은 무명과 가래와 치착을 오염원의 회전이라 하고 업의 회전은 행과 유를 업이라고 합니다. 아까 다 했죠? 그렇죠? 이 유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업으로 부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업의 회전 이렇게 했고 과보의 회전은 뭡니까? 3.7입니다. 식 명세 유깁 촉수가 과보의 회전입니다. 생 노산은 바로 식 명세 유깁 촉수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또 옆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두 가지 근본 원인은 뭡니까? 무명이 하고 가래입니다. 됐죠? 무명은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근본 원인이고 가래는 뭡니까?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근본 원인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처음 보니까 좀 뻥한 분들 있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거를 처음 봤는데 뻥 안 하다 하면 두 개 중에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기니까 두고두고 한번 은밀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은밀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렇죠? 팍 이렇게 가슴 속에 확 들어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삼세 양중 인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됐죠? 제가 내일 아침에 또 한 번 더 살짝 또 이걸 한 번 더 응급하도록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12연기 가르침은 다 끝났습니다. 기본 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다 됐는데 우선 책에 준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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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러니까 선님들이 참 동시발생이라는 말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동시발생이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에 오온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럼 동시발생이라 해서 선임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온이 한 번 색소상식이 동시에 한 번 팍 일어나고 끄집으면 영혼이 아무것도 안 나아야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온은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오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오온이 흘러간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오온의 찰라생 찰라멸의 흐름을 윤회화한다고 모든 주석서에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됐죠? 오온은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은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 찰나에 또 오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온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다 바뀝니다. 몇 순간마다. 무슨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상행식이지만은 수의 내용도 그렇죠? 어떤 순간에는 즐거운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괴로운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말하고 있죠? 그렇죠? 상도 어떻게 됩니까? 어떤 순간에는 이런 인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저런 인식이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행은 어떻게 됩니까? 50가지가 되지 않으죠? 그러니까 그 50가지가 되는 많은 행 가운데 어떤 순간에는 이런 행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다음 순간에는 다른 행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됐죠?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한번 넓혀가면서 해보십시오.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행과 칩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칩이의 행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죠? 우리가 오는 동시 발생이라니까 그것을 너무 지금 고개만 꽉 메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한 번도 없고 그렇커니 하고 버려버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매 순간에서 가장 강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명이 일어난 순간에 무명만 일어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무명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식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이게 뭡니까? 이건 다 뭡니까? 지금. 심소법들이잖아요. 됐죠? 그렇죠? 무명은 심소법이죠. 무지라는 것은 그렇죠? 행, 업은 심소법이죠. 그렇죠? 명색도 마찬가지고 이건 물질도 물론 들어있고 유깃도 물질도 들어있고 우리가 심소법이 들어있고 촉수도 심소법이고 애초에도 심소법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심소법이 저 혼자 일어납니까? 알잖아요.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며고 같은 대상을 가지고 같은 토대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가장 강한 거를 대표되고 두드러진 것만을 해갖고 이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분위 연기라고 합니다. 그거를 해서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무명이 강하기 때문에 무명을 대표적으로 들은 것이고 이 단계에서는 행이 강하기 때문에 행을 대표적으로 들은 것일 뿐이지 이것이 일어날 때 다 뭡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거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큰 선생님들한테 아비담마적인 그런 이해가 없는 분들한테 너무 오는 동시발생이라는 걸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해버려서 선생님들이 다 거기에 걸려서 당기고 오히려 더 안 들어가 버리니까 이 생각하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과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지나면 있잖아요. 이런 문제의 시각을 좀 지나면 문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결 다 대핍니다. 이 중에서 해결되는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 며칠 있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은 여유자적하게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시각이 생기뿌렸습니다. 문제가 생기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려면 뭐를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도 없고 그렇죠? 무슨 말씀으로 가겠죠? 그렇죠? 아비담마를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 다 되어버리고 오히려 그래 되면 있잖아요. 눈이 팍 띄 버립니다. 아비담마는 처음에 하면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하다가 그렇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돈 옵니다. 급진적입니다. 어느 순간에 푹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갔다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갔다가 어느 순간에 푹 이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또 이해가 다 된다 싶으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어느 순간에 푹 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 하면서 우리가 안목이나 법을 보는 안목 이런 것이 확확 바뀐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 옛날 선생님들이 948이라 했는지 아비담마를 공부해 보시면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저는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죠? 이 뭡니까? 이 열두 가지 각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240쪽 한번 펴보십시오. 240쪽 펴보십시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40쪽에 보면 그 무명 나오지요? 그죠? 열두 가지 영기각지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 무명입니다. 무명을 뭐라 해놨습니까? 거기서는 괴로움에 대한 무지, 괴로움에 일어남에 대한 무지 등등 해놨죠. 사성제에 대한 무지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사성제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두 줄 더 밑에 내려가면 무명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로 정의된다. 되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지와 반대되는 것은 바른 게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 사성제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도적 행위들로 넘어갑니다. 240쪽입니다. 의도적 행위는 뭡니까? 거기서 보면 의도적 행위는 뭐기는 뭐 의도적 행위고 업형성이잖아요. 업을 의도적 행위를 합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여기는 행위인데 그죠? 원은 행위인데 행은 앞에도 살펴봤지만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었죠. 127쪽입니다. 127쪽 아직까지 조금 잘 안되면 127쪽 적어놓으십시오. 그 네 가지 의미 가운데 세 번째인 의도적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주석서에서는 업형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름아리입니다. 3번입니다. 242쪽입니다. 그래서 아름아리는 우리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아름아리는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아름아리에서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째 줄에 보면 3개의 모든 과보로 나타난 마음과 동의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름아리는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재생연결식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을 보면 연기 구조에 나타나는 아름아리는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라고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서 그래서 243쪽에 가면 두 번째 줄을 보면 이것은 아비담마가 12연기를 인과의 중복된 반복 양중인과로 해석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랬습니다. 아까 다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정신물질입니다. 됐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물질은 뭡니까? 정신은 수상행식 5원 중에서 수상행식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렇죠? 물질은 색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색은 색이고 수상행식은 명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12연기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12연기에서 명색의 명에는 식이 빠진다. 됐죠? 식이 제외된다. 왜? 식은 바로 앞에서 나왔죠. 그렇죠? 바로 앞에서 명색할 때 식이 나왔기 때문에 12연기에서 명색의 명은 식이 제외된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쭉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식을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244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맨 뒤에 보면 방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44쪽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연기의 문맥에서 정신물질의 정신은 항상 수상행 3원만을 뜻한다고 설명된다. 왜냐하면 식은 이미 12연기의 세 번째 구성요소로 독립되어 나타나게 되면 여기 줄을 동그라미를 쳐놔야 되겠죠. 그렇죠? 됐죠? 그리고 그 외에 네 가지 근본 물질 파신물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245쪽에 가면 여섯 감각 장소 있죠? 여섯 감각 장소는 뭡니까? 말 그대로 눈, 코, 여, 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여섯 감각 장소는 11장 12장에서 다 했습니다. 168페이지하고 184페이지입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해서 감각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럼 감각 접촉도 여섯 가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감각 장소가 여섯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육촉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감각 접촉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여섯 가지 감각 접촉의 물이 나오죠. 육촉신이라 됐죠. 중국에서 육촉신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느낌도 어떻게 됩니까? 느낌은 고수, 낙수, 불고, 불락수인데 그죠? 여기서는 전부 뭡니까? 우리 여섯 감각 장소에 딸려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느낌도 뭡니까? 여섯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의 느낌, 귀의 느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여섯 가지 느낌의 물이 해서 육수신 나오죠. 차이점 그죠? 그 동그라미 하나 치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246조에 가면 여덟 번째로 우리가 갈애가 나옵니다. 됐죠? 갈애도 그러면 여기서는 몇 가지 갈애가 되겠어요? 여섯 가지 갈애가 되겠죠. 그죠? 그죠? 앞에까지 하고 다 연결이 되었어요 하면 그래서 육외신 되있죠. 갈애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육외신 되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치우십시오. 그리고 또 갈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성계에서 두 번째 진료로 나왔죠. 거기서는 갈애를 몇 가지로 설명했습니까? 네? 벌써 까먹었어요? 갈애하면 뭡니까? 욕외 유예 무유예 됐죠? 그죠? 모르겠다는 분들은 96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이미 다 제가 인용을 해서 다 해놨습니다. 247쪽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주석서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무유예 세 가지를 그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 번 더 써놨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욕외유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108 가래가 초기형에도 나오거든요. 그 나눔 방법은 쉽습니다. 그죠? 세 가지 가래 욕외유예 무유예를 우리 전부 뭡니까? 안이 빗을 신 너희로 하면 몇 가지가 됩니까? 18가지가 되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안의 대상에서 생긴 거 밖의 대상에서 생긴 거 하면 36가지가 되죠. 18 곱하기 2하니까 그죠? 36가지가 되고 이것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전생 검생 내생 하면 36 곱하기 3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08가지가 되죠. 그죠? 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더 넘기면 248쪽 하면 치착이 있습니다. 그죠? 치착은 경에서는 네 가지 치착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치착 견해에 대한 치착 견해에 대한 치착 자아의 교류에 대한 치착 그죠? 이 네 가지 치착은 그 밑에 청정도론에 보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번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욕치 나오죠. 그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치착을 한문으로 욕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2번에서 그 보면 견해에 대한 치착을 견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개와 의식의 치착은 견해와 의식의 치착은 개검치라고 하고 이건 잘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자아의 교류에 대한 치착이죠. 한문으로 안 적어놨습니다. 아으취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자에다가 말 어자에다가 치착할 때 아으취 됐죠? 그죠?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아이고 시간을 자꾸 많이 가버리네 존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라 그랬습니까? 업의 다른 이름이라 있으면 되죠? 됐죠? 상자부에서는 하나를 더 넣고 있습니다만 그죠? 우리 서류치구에서는 그죠? 이거를 그죠? 그 뭡니까 그 그 그 두 가지로 봅니다. 그죠? 생류와 업유로 봅니다. 시간이 그죠? 벌써 5분이나 지나갖고 오늘 열 두 가지 다 끝내라는데 막 어디 가도 내일 또 해야 되는 거 그죠? 그죠? 요까지 하고 내일 존재부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내일 12연기하고 후딱후딱 그죠? 37보리분법으로 후딱후딱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37보리분법은 이게 분량을 좀 돼도 그죠? 우리 원측에 근재인에 비하면 훨씬 그죠? 용이하게 수행이 되는 용어들이니까요. 좀 용이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또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제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